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시작을 하고요 코트를 웃겨라 오프닝 한번 야무지게 찍고 가자 얘들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bj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코트를 웃겨라 지금 편집자분은 모자이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상금 100만원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참여자분 이응이응님 전혀 잘생겼다고 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일배충 금지고요 다음 으 아 아 아 뭐죠 예 유아틱한 이런거는 좀 안웃깁니다 자 송강호 님 보겠습니다 아니 아직 계약 안끝났잖아 오빠 그냥 헤어지자 아니 계약 안끝났잖아 씨빨려놔 자 자 다음 볼게요 예 미친새끼다 me 도라이 새끼들 자 다음 볼게요 ㅎ ㅎ me 으라 자, ㅇㅇ님 코트 방송 켰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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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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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존나 극혐이네, 개새끼 아, 역겨워, 개새끼 아, 병신 다음, ㅇㅇ님 호소했습니다 다음 자, 다음 안녕하세요, 님 야, 이 개새끼야 그만 쳐, 웃어, 이 도라이 새끼야 웃음까스 처마셨냐 비영신, 이거 왜 이래 자, 다음 124.49 206, 님 어어, 제인아, 매지마라 다음 아, 다시 합방했던 윤채야 송마음 볼게요 아, ㅅㅇ피 맞춰주기 좋나 쪼같네 돼지새끼 나도 사랑해 고순이들아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나의 마지막은 너네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 뭘 아니야 이거 여자야 백타 여자야 목소리 들어오면 딱 나오잖아 오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다음 현시각 랄프 어 어 다음 랄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음 우아님 안녕 같아요 2학년 4반 비영신 두근님 안녕하세요 락스 이글입니다 섹슈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락스 이글이라는 게 너무 웃음벨이네 아 시발 자 다음 모스 부호님 아 재미없어 다음 히읗이은님 볼게요 자 히읗이은님 이응이응님 본인의 오줌 갈기는 소리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이응님 설거지 도와주세요 아 아 퐁퐁으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손 닦는 그 소리네요 어 아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손 열심히 닦으라 그 말입니다 예 자 다음 히읗이은님 다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시고요 전 영국 남자에요 영국 남자 어 에이 어 디스 이즈 저탱이 저 저 저탱이 어 노젠 뭐야 다음 이욱익님 시 이 다 다음 아 크리스마스 저기 그 돼지 새끼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야 한다니 자기야 그만하고 이제 걔랑 정리하자 다음 자 손자야 다음 여보세요 코트영아 예지님 코트오빠 다음 코트변상으로 칠해시켜 다음 어우 노잼 다음 색독은 못참지 윤채아가 웃을때 코트가 하는 상상 어 얘가 왜 날 보고 웃는거지? 아 좀 씨발 찐따같은 새끼들 그만좀 해라 날 혹시 좋아하는건가? 코스캔팔동 코스캔팔동 사룡안 에어악 ㅈㄴ 엮겹네 다음 아니 나루토보는 새끼들이 문제야 다음 자 모스보 아까 했었구요 자 이응이 형님 아기코트 엄마 다음 우아님 아기코트 223.39 너 내가 안 들을거야 자 기분좋게 해줄게 다음 12.43 아기코트 저대로 잘생겼다 자 다음 아 씹새끼 223.39 내가 절대 안뜬다 아 자 이응이 형님 이응이 형님 코트오빠 나 기분좋게 해줘 이 새끼 초딩같은데 이 개초딩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뭐하는새끼야 이거 코트오빠 나 기분좋게 아잼민이 새끼다 송강호 내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오 내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개새끼들아 안 죽었다니까 성대모사를 개새끼들아 야 저 새끼 마취자 안 넣었냐 내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하다가 던져버리는데 성대모사를 왜 하다가 던지니 처음에는 비슷해 안 죽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로는 너무 좀 막한다 아 네절 그래도 여러분들 성대모사 모창 이런걸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끼를 좀 펼쳐주시구요 자 다음 히의디은님 아 뭘 아니야 이건 여자야 아 좀 더러운 소리 좀 내지마 다음 볼게요 하이님 오빠 꺼져 자 레게룬 지하야 사귀자 오빠가 잘해줄게 다음 아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야 아니 가면 갈수록 더하네 아니 누가 웃기라 그랬지 무슨 이소리 존나 왜 저래 개역겹네 다음 안녕하세요 록스 이근입니다 다한민국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안 미친새끼 크리스마스라 그래 이해 좀 해줘 다음 크리스마스라서 어제 윤채한테 뽀뽀받을때 속마음 내 속마음이야 이게 오 시발 오 시발 미친새끼 어우 역겨워 다음 나 야 이거 봐 나 코토방송 나왔다 히히 병신 다음 야 너 그거 알아? 뭘?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알아? 아니 뭘 아니 그거 알음? 뭐 알 다음 그런거 몰라 다음 미친새끼야 야 두배 극대놈 다음 안녕하세요 오늘 말급식은 코어트 정국제입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엠브로 엠브로 그분 존나 야무지게 먹더라 나 깜짝 놀랬어 어 이번에 유튜브영상 봤었는데 무슨 대왕문어를 먹는데 와 이따시만한 그 대왕문어 발을 다 먹더라 혼자서 와 대식가야 대식가 다음 나락갔다고? 몰라 안녕하세요 럭 그만 럭스를 해라 럭스를 이제 재미없다 기모찌맨 다음 네 태훈이 아버님 저 비글 주치원인데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태훈이 학생이 자꾸 예준이나 옆반 상렬이한테 나음 당한 새끼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워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비영심 다음 어? 깽깽이 만났어 다음 그럼 아니 너 나 이용한거야? 아니 아니 너 나 이용한거냐고 내가 유지맵이냐 이 이 이 이 개새끼가 아따 오늘 애들 좀 빡세네 야 그만하라고 이 새찌 이 새끼들 진짜 오늘 왜이러네 어? 개새끼야 이거 야 이 깨새빤 년어 개새끼야 다음 예 다음 아니 미친새끼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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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뭐해 개새끼들아 그 이상한거 하지말라고 아 너무 수준 떨어지게 웃길라고 하지말고 왜 1차원적으로 웃길라 그러죠 애들이 어 다음 예 다음 다음 이 이 이 이 개새끼들 아 진짜 미친 놈들 아니 뭐 요게 특집이야 뭐야 웬 마귀새끼들이 이렇게 코틀 웃겨라를 많이 참가했어 아니 이상한 새끼들 너무 많네 다음 우리 헤어지는거 방송국에 공지 올리고 깔끔하게 끝내자 다른 커플들처럼 폭로하고 나 그런거 진짜 싫어 알지 어려워 오빠가 오빠가 좆같아 세워지는거 선 넘었다 야 IP 121 137 선 넘었다 다음 갈게요 오빠 코토 오빠 비응신 비응신 딱 만 오 시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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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이 이 이 이 한 번 가져가라 다음 갈게요 그래도 주지마 그래도 주자 오늘 기나제로 고소 먹을 놈들 많다 딱 빌리킹 딱 만들 어우 X같아 I'm the one The kid is amazing 오 에잉 뭔지 알지 들으면서 X같은거 다음 일상생활 가능하냐 다음 갑니다 아 뭐야 자 새로고침 히어디언님 까지였죠 뭐고 이거 한페이지 넘어갔니 어 됐다 히어디언 좀 잘린게 있나본데요 한페이지 넘어가 버린거야 뭐야 히어디언 까지 뭐야 이거 얘들이 얼마나 많이 올린거야 지금 아 좀 이거 좀 하지말지 이제 랄프 없으니까 힘드네 오늘 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부치카치부터 가겠습니다 닉네임 ㅇㅇ이나 ㅑㅇㅇ 이걸로 해놓지말고 얘들아 닉네임을 조금 바꿔라잉 알아볼 수 있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갑니다 자 부치카치님 부치카치님 그래 수고했다 섹스 밖으로 눈물은 주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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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늘 진짜 일배 절대 하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흠 다음 과연님 으하하하하하 또 늘었다 하하하하 깹새끼야 흠 흠 흠 흠 흠 어 예상했나 이거 흠 흠 흠 아 예상한건가 뭐야 이새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어 다음 어 흠 흠 흠 다음 가겠습니다 음 음 겐지님 칼끝이 흔들리지 않으면 수존증이 없단 뜻이겠지 어 예 미오스테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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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가 함께한다 이 정도는 돼야지 에 마다마다 갑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오호 나 그런적 없이 다음 사람은 걸으면서 살아야 돼 흠 흠 흠 코트라고 했나? 흠 너 몇 킬로야? 120킬로인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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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웃긴다 3만원 드릴게요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그냥 아까 걔 거를 빼버려 어 아까 그 잭슨 있잖아 마이클 잭슨 그 솔직히 시청자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걔 거를 떼가지고 얘 5만원 줘버리자 애 웃겼어 어 이런게 좋아 참신하고 성대모사도 곁들여가지고 하잖아 어 걔 걸 빼서 너를 줄게 알겠지 다음 윤태훈이 아니 내가 방송에서 안쓰면 되잖아 마이클 잭슨은 알았어 그러면은 마이클 잭슨에서 만원 떼서 줄게 암행어사 임창정 성대모사 한 친구 너 4만원 주고 잭슨 만원 줄게 인정? 갑니다 윤태훈이 윤태훈 개모지 아 씨발 너 진짜 하지 말라 그랬다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 진짜 일 아 이런거 하지마 얘들아 진짜 왜그래 코티브광고 코티의 공포컨텐츠를 죽일 랄프를 어우 재미없어 다음 뭐 아 아 왜그래 다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꽃보다 아름 아름 다음 이거 조금 소리를 켜줘라 뭔가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소리가 너무 작아 랄프 목소리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다시 도전해 다음 너가 나를 좋아한다고? 응 나는 좋아해 너가? 응 나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아 좋아한다고? 아 응 나 고맙지 아 진짜 몰랐다 네가 날 좋아할지 진짜 몰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운데 나는 너랑 그냥 내가 사이 좋은 친구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서 잘되면 만약 헤어지면 예 방송 오늘 춤인데 이색이 온 다음 채아랑 뽀뽀할 때 이번에 그 고말숙이랑 저 누구냐 공혁준 씨랑 한 거 존나 웃기더라 그거 봤어 얘들아 일찐요? 야 야 너 가방에 먹을 거 있지? 맨날 먹을 거 싸들고 다니지 등교하자마자 학교에 숨겨놓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쪄 급식 같이 먹는데 너 혼자 세 번 도냐? 세 번 도냐고 야 오늘 돈까스 나오는데 우리 애들 거 네가 다 먹어봐 빨리 먹기 한 번 해봐 1분 안에 돈까스 10개 먹기 어때? 다 먹으면 뭔데?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천원 줄게 와 말속이 존나 이쁘다 근데 진짜 맞지?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고 진짜 일찐녀 역할에 딱 어울려 난 이거 괜히 보니까 좀 상기되고 그렇던데 다음 체아랑 뽀뽀할 때 꺼져 다음 사수케 이끄소 쿠라마 센포도목 라센수리겐 나루토 가둔 콩카고노주스 지박 텐세 지도리 푸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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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 새끼들은 답이 없다 진짜 X같다 이 새끼 아 막 소름 돋어 답발 올라와 이 새끼가 이거 하면은 내가 아빠라도 아들이고 뭐고 호적에서 보낸 다음 일본에 귀양을 보내버릴 거다 어 나루토 보는 애들이 좀 찐력이 확실히 그게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자 다음 볼게요 메테오 메테오 스벡 다음 다음 호주 형 형 왔구 다음 아 더워 야 그 냉장고에서 그것 좀 갖고 와 네 어떤 거요 아이 그거 있잖아 시원한 거 어 어떤 거 얼음 같다 그래 얼음 얼음 갖고 와 아름 다음 갈게요 아 미친놈들 사방님 돌기떡이 호치 새초미자 죽이며 드라고 요롱이 마초미 미친 싸우미 몽치 키끼 깡다리 쨍쨍신 유수래 에헤헤헤 다음 야 치아야 발가락 뽀뽀 좀 해봐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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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원 드릴게요 야 노력이 가상하다 만원 줄게 다음 KCM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희주한 희주한 사중 그 새끼 하아아아 널리 지켜후부샬리 하아아아 아 이 새끼 아오 센스있는데 처음보는 개인김데 KCM 어리 너무 웃겼어 야 바로 3만원 드릴게요 이거 웃기다 웃기잖아 아 좀 그런가? 알았어 2만원 2만원 드릴게요 아 웃긴데? 희주하 희주하 있지 안 이 부분에서 뭔가 KC에 말고 그냥 떠오르네 자 비슷해 다음 아 센스 있잖아 뭐가 웃겨 여러분들은 아까 뭔 섹스 뭐 그게 웃겨? 아이 정말 다음 자기야 어? 다음 안녕하세요 뻑가입니다 오늘도 제니 뻑가 뉴스 이게 성대모사야? 다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킬로세요? 저 용인사는 95킬로요 아 이 시발새끼야 이 남당한 새끼야 이 개못생긴 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시벌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다음 감스트 망상놀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코트 형님이 진짜 JYP 오디션 합격했으면 2AM 멤버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맞잖아 얘들아 어 내가 보니까 이게 코트 형님이 윤두준하고 같이 그 시험 보고 있는데 윤두준이 합격하거든? 아 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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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감스트가 개그맨 시험 합격하면은 시험 합격했었잖아? 그럼 지금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옹달샘이랑 어? 활동하면서 암요 암요 그럼요 그럼요 코트 형님이 2AM 들어갔을 거 아니야 조건 조건 정진훈 하하하하하하 다음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전기입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천기 첫 겨우 썰이래 다음 코트영어 안녕 다음 약발방이나 가시죠 다음 코트오빠 나 기분좋게 해주세요 코트오프청라팬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오빠 나 기분좋게 해주세요 코트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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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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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엄마 없을 니엄마 죽었을 페드라군 뭐야 페드라군 다음 아 꺼져 다음 다음 아 너 그만해 1 7 5 2 2 3 다음 다음 똥땡이새끼 내꺼 바로 끄네 내가 언제 껐어 다음 다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남자랑 말타기도 하구요 그녀는요 다음 오 다음 앤 오 언 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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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6 6 9 9 11 그것도 오빠 똑같아서 안 들어 다음 다음 그녀는요 약속 장소에 재깍재깍 안 나타나면 다음 오빠 2천만 더 주시면 서울샤이버 제약을 당기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예예 서울샤이버 자 셔울님까지 왔죠 샤이버 뭐야 아 한페이지 넘어갔는데 이거 노무현씨 사진 이거 하는새끼 이거 좀 아 우리엄마 야 이 너 죽는다 너 닉네임 우리엄 아 이 새끼 너 가만 안 둬 개새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랄프 랄프야 랄프 없네 지금 정말 화나네 이거 자 셔울샤이버님까지 였죠 자 다음 윤태훈이 다음 다음 미즈 사랑해 다음 다음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다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법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공공의 적 맞아 이 시발 새끼야 스티븐 유이 개졋 같은 새끼야 비응신 새끼야 아 이제 안되니까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시발남도 우파코인 탈라고 이 족같은 새끼야 우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알아 군대 깊이 군대는 꼭 다녀와야 되는 거야 이 개같은 새끼야 족같은 새끼 다음 바로 갈게요 아이 정말 더러워 죽겠네 발음 테스트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따리고추 문어 아 다음 양갱먹는 여고생 다음 우리의 기여 아 오늘 목 정말 안좋아서 안되겠어요 진짜 목이 안좋아서 노래를 잘 못부르는 겁니다 요즘 네 좀 많이 쉬고 오면 목상태 좋고요 비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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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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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교육생 렛츠매 시원한 아이스커피 어우 재미없어 얀브로님 안녕하세요 권위맥 그립식의 코트 브라비입니다 맛있게 잘먹을게요 얀브로 야라 이 개새끼야 재밌냐 얀브로 아 진짜 네이메게님 줄까? 오케이 만원 줄게요 다음 네이버 다음 자크 웃을 소리야 이새끼 성악한가보다 목소리 존나 좋네 V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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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개찐따 같애 진짜 정말 역겨워 에휴 비음식 다음 자 히읗 히읗님 히히님 까지였죠 히히님 까지 자 새로고침 한번 가구요 히읗 히읗님 까지 히읗 이거 아닌데 와 페이지 넘어갔어 히읗 히읗 랄프가 지금 지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사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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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쉣 이거 맞나 아 이거 맞다 자크 딸 치는 소리 야 잠깐만 애들아 나 이거 우리 엄마 이거 차단하자 야 이 새끼 나 지금 차단좀 할게 너무 짜증나서 안되겠다 디신사이드 어플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가 좀 차단좀 할게요 이 개새끼가 진짜 아까부터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차단좀 할게 아 미친놈이 진짜 어 아 나 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계속 올려 사진을 이거 차단해버리면 아예 안뜨거든 얘가 나한테 너 차단 바로 해줄게 개 이 새끼야 아이디 YYH 3573 더러운 일배충새끼 바로 차단해줄게 클린디쉬 바로 깔아가지고 너 바로 내가 차단할거야 개 쌍놈의 새끼 이거 개놈의 새끼 바로 차단해줄게 오케이 차단 활성 오케이 새로고침 어 사라졌어 우리엄마 사라졌어 어 이 새끼 사라졌어 음 아이 정말 닉네임도 개 짜증나네 아 뭐야 새로고침 화면 사라지는데 원래 아 이거는 DC인사이드 어플이 안먹히는 저기가 안먹히네 어플 버전이라서 아 얘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데 얘들아 이거 내가 그냥 저 인터넷창으로 켜가지고 할게 아 너무 화난다 얘 어 어 보이스리플 얘가 지금 100개 넘게 달아가지고 이거 그냥 그 웹버전으로 보도록 할게요 웹버전으로 볼게 어 와 징글징글하다 이 일배충새끼 이거 어 새로고침합니다 봐봐 그럼 바로 사라졌잖아 여기 어 이게 어 바로 사라져 어 뭐야 오케이 바로 사라졌고 그 아까 그 새끼 사라졌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얘 때문에 너무 승질나가지고 아까 누구까지였지 자크 딸이었지 자크까지 오케이 어 어 갑니다 ㅇㅇ이 너도 조심해라 차단하면 그만이야 클린디쉬 깔아서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갈게요 예 아 근데 뭔가 보기가 시안성이 안좋다 어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 아 자크탈까지였지 그럼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성 DJ 닉네임 선물하고싶어 선물하고싶어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 속에 숨긴 비겁한 내 맘 뭐야 너는 왜 노래를 왜 불러 다음 코트식 영역표시 깎고 내 좆집이다 아 어어 뭐야 깎고 내 좆집이다 건들지 마라 이거는 내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내가 유튜브 할 때 뭐 그 약발방 하다가 뭐해요 그 저기 그건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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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경상도방 그래 자 다음 지코 입원한 이유 소리를 좀 크게 해라 너무 안들린다 차소리 때문에 다음 윤채화 화장실에서 다음 해명 자 옛날에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굉장히 좀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불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었어 그때는 진짜 BJ들 뭔지도 모르고 막 그 막 일배 발언하고 막 뭐 저기 발언하고 그랬었어 이게 막 7년 전만 해도 이게 7년 8년 전만 해도 막 인터넷 상에서 막 패드립 치고 막 그랬었어 어 근데 이거 옛날 굉장히 옛날 자료야 얘 아니야 연축성 발성장애를 잘못 얘기해서 그런 거야 연축성 발성장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섹스 보지 아 다음 자 원슈타인님 까지 였죠 바로 새로고침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원슈타인님 까지 였죠 다음 윤태훈 윤태훈 이 개자지 뭐지 아 다음 다음 네 윤태훈 앉아 들어오세요 네 배 아프셔서 오셨죠 네 그 배 어디가 아프세요 어 얘 되게 센스 있네 암행어사 어 좋아 잘했어 다음 51kg네 51kg가 네 그럼 니네 조찌 있어 야 진짜 이런 것만 어떻게 희한하게 저기 막 이거 해가지고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상스러운 사람 만드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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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어 다음 밍크홀에도 있고 흰수염고 다음 다음 누가 먹였니 너의 높은 까버치 언제부터 너는 그리 아름 야 이 씨발년아 너 나하고 뭐라 그랬어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씨발년 그리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가 이것도 그 쪽에 나올 것 같아 자 다음 아필리지인 나 사랑해요 다음 야 이 이쁘다 엄마 이것 좀 보채 다음 토르코센세 미카미카 든든한 에른 A B C D E F G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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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오빠는 어떤 애니메이션 좋아하샤? 도라에몽 딜 도라에몽 원피스 옆집 아줌마 원피스 하하하하 미친 새끼 하하하하 다음 으하하하 또 들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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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만원 줄게 우와 이 새끼 완전 지뢰맛이네 이거 지뢰찾기야 지뢰찾기 IP 223.39 이 개새끼야 너 몇번 올렸냐? 아니 한 2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우와 환장하겠네 이거 줄게 줄게 만원 줄게 다음 아마테라스 이 사우스케 다음 롤탑에서 제일 좋은건 옳은이야 다른것도 아니고 옳은이야 옳은? 옳은? 아루? 병신 아유 다음 아 아버지 강주야 오지마 강주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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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비슷해 일도 안 똑같아 어 허 안녕하세요 유병헌입니다 다음 아 이쁘다 다음 다음 아마테라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3번 윤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를 다음 안녕하세요 곽도원입니다 다음 서면역에서 또 한잔했어요 다음 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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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종식아 저기 가서 암탉이 알라나 좀 봐라 예 아버님 어 형아 어디가 아니 닭이 알람 시발 연 다음 포토파 나 기분좋게 해 자 다음 안녕하세요 펜혜봉입니다 다음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똑같으시죠? 앞으로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레스 일감 베스트 국민 합의로 정 일뱃발 자료는 절대 듣지도 보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철구입니다 다음 이 씨발 야 11633 너 뒤진다 아무거나 하지마 이제 좀 쉬고싶.. 나 좀 쉬게.. senators 아 으 노래 으 whatnot 아니 이거 왜 자꾸 내 항문을 의인화시키십니까 부탁을 좀 드릴 게요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학문을 자꾸 의인화시켜가지고 웃겼어요 만원 드릴게요 아니 2만원 드릴게요 노력을 했으니까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아 이거 웃겨야 될텐데 아 이거 만원 따야지 안되겠다 이 지랄하고 나서 딱 올리고 나서 흐뭇하게 방송 보면서 아 내꺼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반응 살피고 있는게 사실 좀 자괴감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학문을 의인화시켜주신 분한테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나박이 스승님 다음 코트로 2행시 할게요 코 코트 오빠 나 틀리면 두터 와 시발련 진짜 시발련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우 좆같은 새끼 어우 역겨워 다음 코 코트야 트 뭐 이 시발련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코트 할 때 나는 소리 뭔 말이야 다음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네가 한거 아니죠 다음 나 다음 제깟 제깟 다음 나루토 사색해 단물 다 빠졌네 이제 그만 해야겠다 그래 라생간 치돌이 미친 새끼 나 라생간 치돌이 오우 징그러 이새끼도 다음 아르 다음 어우 저게 최악의 뱉은 부리란 말이지 마셔야겠다 아우 더러워 다음 아름아름아름아름 또 늘었다 와 존나 사이코 같아 씨바라 그만해라 다음 그대여 그대는 나만의 아름 다음 곧 다음 비영신 아유 나 나 나 나 아니 이것 좀 그만해 코트가 크리스마스 때 홍콩 보낸 여자 재미없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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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다의 반대말은 다음 다음 유륜은 딸다리 질내서 다음 이새끼 원툴이야 자크 원툴 목소리 살짝 모아가지고 목소리 딱 내리깔고 성대 깐 다음에 요 요 요 요 요 요 ком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이거 가지고 이그니 토 하고 이거 가지고 자크하고 어이 원툴 야 원툴 다음 박고 또 다음 быть 꺄 어... 내가 봤을 땐 넌 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다 뒤지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하지. 어? 그만해. 아니, 코트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방송을 맨날 첫날 쉬기를 했습니까? 공포 컨텐츠를 말아먹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맨날 첫날 하는 약발박만 하기를 했습니까? 예? 다음 딸 때리고 주문 옷 다음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계속 흘려 우와, 나 가보면서 진짜 깜짝이야 너희들, 너희들도 똑같아요 이 병진새끼들아 이 새끼들도 맨날 사건사고 맨날 터지는 새끼들이 너희들 방송 접을 수 있어? 어? 못 접어요 이 새끼들도 이 새끼 코트 이 새끼 아프리카 정지 먹고 어디 갔어요? 유튜브에서 3년 방송했어요 이 새끼 지 새끼도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바로 영정 풀어주니까 아, 갈따갈따 그럽니다? 어, 봤따? 어? 이지를 떨면서 아프리카 와갖고 바로 철구 똥꼬 빨고 이 새끼, 코트 이 X댕 이 새끼 이 새끼가 이 간질이 X나 심해요 내가 이 새끼, 내가 방송 시작하고 리제시절부터 거의 6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네, 이 새끼가 중간에 끼면 무조건 사람 하나 가요 진짜 코트 저 새끼가 그런 새끼예요 네? 이 말씀만 드릴게요 미스터 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새끼는 부고 소식만 알려주세요 알겠죠? 부고 소식만 알려주세요 그 때 야무지게 까줄게 이 X댕 련아 다음 코트 형 닭 삑숭 먹을 때 닭은 퐁퐁으로 씻어야 되나요? 그냥 물로 재미없어요 어, 근데 난 이런 주의 일본 노래는 좋은 거 같아 어 듣기 좋지 않아? 이런 거? 목소리 이쁜 여자 가수가 부르는 일본 노래 아, 좋네 다음 최고 다음 다음 그리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 아 아 고소해 지금 깜빵가 계신 유신 형님께서 옛날에 그니까 1세대 bj 예 옛날에 항상 족발 처먹고 이지랄 했어요 이 더러운 새끼 으아 먹으면 뭐라 해야 되지? 아 진짜 존나 역겹네 목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아 아 아 고소해 족발 공주 이리 오시오 막국수 왕자 안 돼요 으아 으아 이 지랄할 때 이 개새끼 에휴 진짜 다음 가겠습니다 아름 다음 잘 안 들려요 새로 고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식적인 코트님 까지였죠 다음 윤태훈의 행복 전도사 다음 구걸 중새끼 진짜 왜 저그집 축구석에서 물내리는 소리를 왜 녹음을 하지? 다음 형님 진짜로 형님 진짜 좋아하고요 형님 진짜 얼굴도 잘생기시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시지만 그만큼 구걸 중새끼 어서오세요 아이스블라스트 아이스블라스트 일밀 하나 주세요 혹시 코트님 아니세요? 아 예 맞아요 아이스블라스트 일밀 하나 주세요 코트님 진짜 팬이야 진짜 알았구요 아이스블라스트 일밀 하나 주세요 네 아 네 코드님 근데 진짜 실물이 훨씬 야라 이 씨볼새끼야 이런 나흥당한 새끼야 그놈의 나흥당한 이거 드립 좀 그만쳐라 누가 보면 내가 맨날 패드립 일삼고 사는 사람인줄 알겠다 그만해라잉 다음 기분좋다 기분좋다 야 안좋아 기분 다음 안녕하세요 락실 오늘 올리버쌤입니다 락실 락실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이근데이 성대모사 안 먹히니까 바로 올리버쌤 나오네 다음 어 뭔 X같애 오늘 다음 갈게요 다음 어 다음 알 찬 남자라고 뭘 알이 차요 꽉 찬 남자라고 얘기 많이 들어요 좀 감기좀 하세요 좀 물좀 빼요 뭐라구요 아 셀린이 아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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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경악지처럼 다음 야 이 X발야나 아저씨가 너 좀 사랑하면 안되냐 야장다 야장다 다음 태훈이는 어떤 교통수단을 말좋아샤 자동차 자지동차 기차 발기차 뭐야 아니 뭐라는 거야 난 그거 몰라요 어 어 아 다음 아 부배식 대화 너무 역겹지 않아 어 다음 매니저를 하는 이유 아니 나 욕도 하고 싶은데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다음 고통 나 기분좋게 해줘 비응신 너를 다음 다음 개 족같아서 안하랍니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시발새끼 다음 다음 코트새끼 말이예요 이 새끼 존나 차 먹던데 몇 킬로 때부터 차 먹었어요 이 새끼 뭐 38킬로 뭐 계속 치먹었죠 그죠 아 좀 약하다 이번에 암행어사야 다음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내 꽃을 받아주겠니 오빠 시발 왜 고백으로 혼내주시는 거예요 너 인사도 하지 말고 가 어 피나가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피나 방송 안 접었나요? 나중에 혹시 그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외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네요 피나와 함께 예 다음 4번 엘더 브라더 엘더 브라더 엘더 브라더 서포트 벌리 이런 미친새끼를 봤나 이 시발새끼를 다음 이건 욕 ㅏ ㅏ ㅏ ㅏ ㅏ 우리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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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은 이제 유튜브에서는 별로 안웃겨 하거든요 예 다음 다음 한 번 더 들어 마지막이 웃기던데 다시 사쿠란보 비슷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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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제목 뭐게 눈물이 흘러 이별인건 알았어 알지마 안 맞춰 예 종식아 가서 장독대에 된장 좀 퍼와라 예 어머니 형아 어디가 엄마가 장독대에서 된장 퍼오래 엄마 여기 퍼스요 한아름 퍼스 아름 진짜 억지 밈 진짜 징글징글 야 그만해라 희팔 새끼야 그만해 억지로 어떻게든지 그 단어 하게 할라고 징그럽다 야 그만해라 어 재밌냐 이게 오우 재미없어 다음 다음 자 얘들아 간만에 애국가나 부르면서 정신을 좀 차리자 자잉 해물과 배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다음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제주도는 아름다운 성인거 같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머쉬베더맨입니다 폐드립 치지마라 테일아 뒤지는 수가 있다 기분좋다 어 안좋아 피어난 다른 번도 하름이 안녕하세요 머쉬베드님 너 이 11633 너 뒤진다 아까부터 철구 성대모사 무슨 BJ들 성대모사 다했는데 목소리 똑같은데? 한결같은데 이 그만해라잉 다음 안녕하세요 방탄 지민이랑 미라니 성대모사랑 그만해 왜 자꾸 인물 타요 다음 싱싱 불어라 싱닝하우 날이 질려보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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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아 아름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스티스 시발 저스티스 까지 야 이새끼 아이피 다 걸러야되는데 아 짜증나 디지겠다 118 11633 저스티스 스윙스 아아 미친놈같애 또라이 아니야 솔직히 이거 거의 인간 매크로 아니야? 닉네임만 딱 써놔 어 이번엔 누가하지 스윙스 오케이 스윙스 안녕하세요 스윙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만하라니까 다음 아름다운 보지털 소음 아아 너 이 ㅅㅂ 그만하아아아 새끼가 진짜 이씨 제깍 제깍 카페는 네이버 말 다음 제깍 다음 블로그 다음 보자 보자 자 어디 보자 코트 유도준 보자 아 존나 맛있네 아우 재미없어 다음 이선희 다음 깍 다음 코트님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좌우 엑소 책 지금 말 이제 좀 그만하자 자 시발 오늘도 망했다 아 이런 시발 코트야 시발 이제 좀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코트야 이제 그만하면 안돼요 너무 힘들어요 존나게 재미없어요 어 할거야 또 들어왔다 다음 광고 전내 보시라는거에요 광고 전내 보시라는거에요 광고를 알겠냐고요 에 아니 아니 후원도 안하면 광고라도 많이 봐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에 4400명 보는데 광고 안오를 수 있겠어요 내 돈 벌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수신료를 냅니까 뭘 냅니까 안그래요 그냥 광고 보란 말이야 나 돈 벌게 해주라고 씨팔 정말 어 열 받네 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이거야 아 좋아 오늘 4천명 이거야 야 좋다 아 아 이거는 유튜브에 있을 때 제가 좀 어 기분이 많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구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한분한분이 다 너무 소중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음 넥스트를 한국어로 하면 다음 거트 거트가 뭡니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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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뭐 잠깐만 뭐해 진짜로 아 뭐해 진짜로 뭐가 뭐가 걔 같았나 다음 아 으 아 오 어 erdot 절취성 그을께요 자 이 절취성까지만 이 절취성까지만 이 절취성까지만 보도록 할거에요 알겠죠 어떤 분까지 하셨더라 예 닉네임이 뭐였어요 네 어떤 분 신쿵님까지였구나 스카이 캐슬님 했었고요 다정한 부부님 노무현을 틀으라고요? 뭘 틀어 이거? 야 이거 이상하잖아 어 이거 이상한데 왜 틀려 그래 야 안돼 이거 안돼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정한 부부님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어요 그 할머니랑 그 커플 말하는 거지? 다음 나는 호들아 요다 나에게 여유한 친구는 나는 호들아 요다 나는 호들아 요다 병신 요소? 나는 호들아 요다 나는 호들아 요다 나는 호들아 요다 오아프리카 보기 풀러 안녕하세요 짱구에요 우와 잘한다 짱구야 우와 짱구다 헤헤 너무 짧아 어 다음 아 나 진짜 채팅창에 아우 치는 다음 아름다운 다음 무하하하하 어? 곧형 자네 아 돼지새끼 드디어 자네 얼굴에 반국이 와야지 오씨 ㅈ됐다 와 진짜 씹노잼이다 와 다음 너 나의 나음당한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나음당한 나음당한 아이 다음 형 다음 다음 호날드 토이스팅 다음 어? 노래하는 코팅이야 씨발냐라 태일아 그만해라 다음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대로 영양제 몇대로 당장 이렇게 세워서 그러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순수했어 난 이거 뒤에 1배 나올 줄 알고 자꾸 넘겼는데 미안합니다 다음 석경 병신 씨발 새끼야 뭐라고? 석경 병신 씨발 새끼 합격 정답이야 아주 옳은 말을 했어 합격 바로 합격이고요 인정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대 다음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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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투표 안 했는데요? 저 투표 안 했는데요? 그때 어머니 아파가지고 어머니 병원 가는데요? 저 안 뽑았는데요? 저 안 뽑았는데요? 저 투표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뽑으려고 했어요 다음 형 나 5천원만 줘 꺼져 그지 새끼야 형 코 틀어 2행시 해볼게 운 띄워줘 코 하라고 하네 비웅 이런 새끼를 봤는데 야 이 새끼놈아 다음 오빠 응? 아니야 응 랄프야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나 화장실 나 혼자 못 가겠어 허벅지에 힘이 안들어가고 뱃살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 화장실 나 좀 그냥 끌고 가줘 그래 그래 나 저 바지 좀 벗겨줘 나 팬티도 벗겨줘 빨리 나 이제 똥스타니까 이제 꺼져 나가라고 그래 그래 꺼져 그냥 다음 형 나 5천원만 줘 안 준다고 이 개새끼야 웃기라고 코트 다음 다음 형 나 5천원만 줘 꼬치 다음 형님 요즘 진짜 외모가 리즈 시절 쟤 다음 기분 좋다 안 좋아 삼성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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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엔 손에 입김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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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23번 윤군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쬐깍쬐깍 3초만 불러 보겠습니다 아 뭐라구요 헤어졌다구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개씹템을 나아 다음 잠 잠 잠 잠 잠지 아이씨 아니길 바랬는데 다음 코트 다음 코트오빠는 무슨 동물을 좋아하샤? 개구리? 빠구리? 오징어? 오징어? 개미알끼? 보지알끼? 하지마 선 넘는데 점점 그만해 다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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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음 어디갔냐 다음 괜찮아요 오빠가 다른 방에서 얘기했었어? 오빠가 어 이렇게 팝콘 출신이라 하는데 난 좋은데? 하는거 같애 아니 그거는 채팅창에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내가 채아 그 방에 이렇게 탐방 갔었을 때 누군가가 그랬어 나한테 채팅창으로 이제 뭐 쟤 팝콘 출신이야 막 이런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채팅창을 어 더 좋은데? 어 일부러 더 좋잖아 그러면 이랬었는데 제가 이런 말하기엔 좀 그런데 팝콘 플랫폼은 사실 범죄자 아닌 사람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네 팝콘 하면은 딱 드는 생각 아 인간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약간 양아치들 속을 그런 느낌? 난 그 그런 거 몰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한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사실을 원 마우스 예 투 토크 죄송합니다 다시는 예 이런 근데 솔직하게 맞잖아 아니에요? 다음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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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사인 탐나 갖고 싶어 뭔 말이야?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되게 송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또 저도 사실 18살 때 몰카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남성분을 붙잡고 지하철 역에서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경찰 분들이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저희가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초범이라서 사진 그냥 지우겠다고 해서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 처벌은 누가 해줄 거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이 그만큼 울분에 쌓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내 난 야 뭔가 필리핀의 향기가 해구네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주실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안녕 황천길로 가 다음 아니 소신발언할게요 예? 턱형 개새끼 면제 저는 상근 그리고 개새끼 조칸 어우 재미없어 허 허유 허유 허 허 허 허 어어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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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안 무게중심 앞으로 넘어졌어 자기야 괜찮아? 허 자기야 자 어 자기야 왜 목이 부러졌어 자기야 하 어어 너 때문에 너 씨발놈아 그만해라 너 예전부터 이거 계속 아 나 진짜 너 으 아 웃기긴 한데 기분이 더러워 인마 그만해라 알겠냐 으음 쓰읍 쓰읍 아 으음 아니 저 잘합니다 예 아무 이상 없구요 아 아 아 아 주지터진 짓고 아 주터지 다음 다음 JOY 아이 explains 이야 아 아 다음 인공 최강이에요 야 인공 안녕하세요 Penn Talk cja강희씨 목소리를 잘 모르겠는데 어 다음 괜히 그럴거 같네 코트코트 여섯 개 어! 아니야 하나야 재깍 재깍 야 랄프야 너 이런거 좀 좀 빨리빨리 좀 해 행동 좀 어? 좀 재깍재깍 움직이란 말이야 야 랄프 형 맨날 랄프님이 염전노에 마냥 부리는데 밤마다 랄프님이 형 쳐다보고 있는거 모르지 너 5천원 안줬다고 나한테 저주 퍼붓는거 알지? 그지새끼야 어떻게든 문상 하나 받아볼라고 그지같은 새끼 웃기라고 이 개새끼야 다음 재깍 다음 얘 종식아 네 엄마 그놈의 종식이 저기가서 지게좀 만들어 왔나 네 엄마 흥아 어디가? 지게를 만들거야 지게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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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제깍 병신 아유 뇌 쟤 쟤 다음 다음 아저씨 왜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오 옛날 그 장나라 성대모사 다음 얘 종식아 너 종식이지 안 들어 다음 재미없어 You're The Only You're The Only Many You're The Only One In My Memory Uh Hidden From Me Good 매일 2만원 줄게 넌 나에게 목욕값을 지었어 천원 덜 주셨는데요? 이거 뭐란 말이야 понимаю 진심 10만원 깎는다 재미없었어 다음 기분이 많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고투여 자, 코트를 새로고서 한번 해볼게요. 절치선 밑으로 더 있나? 좀 있네, 조금 있네. 이거까지만 다 볼게요. 그래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광고하지 마, 이씨.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걸로 대한 짐생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들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을 넘고 누에 머리를 흔들며 전동같은 요즘 이 범 내려온다 이 노래 좀 유행인 것 같더라. 또 인싸들 사이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또 생겼는데 와, 난 이 노래가 좀 별로더라. 이 노래 요즘 되게 유행하던데?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거. 아니 요즘 유튜브에서 이거 다 하던데? 범 내려온다? 어. 으으으으으 1985년 다음 정육점 한다는 양반이 코트가 뭔지 몰라? 압니다. 잘 알지요. 새마을식당 메뉴, 첫 번째, 첫 줄 1번 코트 새끼 목살에는 지방이 껴있어서 고소하고 삼겹살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껴있어서 아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맛이다 코트는 한돈입니다 근데 증인이야말로 아무 법제 근거도 너가 지금 너무 아까 칭찬을 많이 해줬던 얘가 오늘 최고 상금 많이 가져간 친구인데 더 이상 내 자라면 나 진짜 만 원 뺄 거야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래를 참 드럽게 불렀네요 옛날에 자기야 우리 뽀뽀 한번 할까? 닥치에 씨발련아 구글 좀 하지마 이 씨발렴 구글 좀 하지마 이 씨발렴 나름 자 코트를 웃겨라 여러분들 절취선 밑까지는 보지 말걸 그랬습니다 참 비응신들의 향연과 간혹 재미가 좀 나왔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재미를 좀 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서 편집 야무지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트로끼리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언급이 돼가지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성지협 찬단은 오늘 안 해요 성지협 찬단은 오늘 안 합니다 지금 새벽 1시 거의 2시가 됐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잠깐만 나 쌈비한테 펴야 될 것 같아 19차 지금 걸게요 형님들 1시 2시가 됐는데 1시 2시가 됐는데 1시 2시가 됐는데 1시 2시가 됐는데 감사합니다.